이전까지의 파격수다는 잊어라! 대중문화 이슈로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해보한다! 파격수다 시즌4 이슈 이슈다의 송섬입니다. 반갑습니다. 환대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대를 해주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평론계의 양심, 찐평론가 두 분, 김헌식평론가님, 그리고 김성수평론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더워진 것 같아요, 복장이. 할머니 입고 나오셨어요. 패셔니스탄 계절을 앞서간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다 같이 반팔을 입고 만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늘 기분 좋게 시작을 했지만 사실 다룰 내용은 조금 화가 나는 내용들이 있어요. 아, 무턱떠지죠. 이번 이야기의 제목은요. 유퀴즈의 배신, 권력의 협박인가, 자발적 상납인가입니다. 제목에서 또 김성수TV의 분노가 느껴지거든요. 아, 뜨거워. 이거는 김성수TV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공산군이 TVN의 인기 퀴즈 예능 프로그램이죠. 유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한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출연 이미 했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네, 다 찍었대요. 네, 난리가 났습니다. 김원식 평론가님 먼저 어떤 일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어떤 일인지가 아니고 핵심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유퀴즈에 왜 이 사람이 나오지? 라는 반응이 정말 분노로, 게시판에 정말 도배하듯이 나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현상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5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럴 리가 없다. 유퀴즈에 왜 이 사람이 나오나?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이다 보니까. 발표된 날 이미 녹화를 했대. 네, 그러니까 분노가 침이로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노가 특정 몇 사람이 아니고요. 전 국민이 다 분노한 사안이었어요. 그럼요. 기사 뜨자마자 댓글이며 뭐며 다들 난리가 났고요. 왜 선의의 프로그램을 지들 마음대로 이용하냐. 사실 유퀴즈는 설명을 드리면, 이게 원래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야외 탐방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서민의 공간, 시민의 공간, 국민의 공간으로 가서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가만히, 예를 들면 강남대료별에 있다가, 맞아요. 일종의 뻗치기를 하고 있다가, 저분하고 같이 대화를 해보면서, 여러 가지 진솔한 이야기들을 출근 현장에서도 이렇게 캐치를 했었고. 맞아, 깜짝 인터뷰. 일하는 공간에 가서도 했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퀴즈도 주면서, 약간 또 돈도 드리고. 그래서 굉장히 서민지향적인, 국민지향적인 프로그램이었죠. 그런데 물론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국민들하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없으니까, 약간 스튜디오 형식으로 바뀐 건 이해를 해. 물론 그 중간에 연예인들이 좀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 사람이 나오지? 이거는 그래서 국민의 배신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거 숫자로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국민의 분노를. 14일, 어제, 우리가 지금 찍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예요. 어제 오후 3시까지 3,160개의 게시글이, 경상군 출연 관련해서 올라왔어요. 전체 게시글이 1만 3,450개니까, 전체 게시글의 23.3%가 하루 만에 작성이 됐고. 유키즈가 2018년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23.3%가 한 이슈에 또 해당되는 시청자 반응이니까, 그야말로 폭발했다고 보는 게 맞겠고, 거의 다 반대. 그리고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서부터 시작해서 제작진을 질타하고, 그다음에 경상군을 질타하고, 이런 걸로 채워졌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두 가지로 딱 집중시킬 수 있는데, 첫째가 서민의 삶을 들여다본다는 프로그램의 취지와 맞지 않는데 왜 하느냐. 둘째가 윤 당선자를 출연시키는 거는 이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게 아니냐. 이 두 가지로 집중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뻔히 들여다보여요. 그리고 솔직히 원래 기획 의도랑 누가 봐도 달라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 원래 뭐였는지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길 위에서 만나는 우리네 이웃의 삶,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 이런 기획 의도를 가지고, 처음에는 길거리에 나가서 찾아갔었고,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게 리스크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찾아가서 열심히 찍었는데, 내용이 없어. 그걸 쓸 게 없으면 어떡해. 그렇지. 그리고 조금 더 정말 사연을 발굴해낸다는 측면에서 섭외가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섭외를 길거리에 찾아 나가서 한다는 게 사실 말이 너무 쉽지 않죠. 우연을 가장한 뭔가를 만들면 또 티가 나는 게 바로 그런 일종의 유튜브성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아예 나중에는 코로나 핑계를 대고 들어앉아서 섭외를 중심으로 했죠. 그런데 섭외도 철저하게 서민들, 특별한 삶이나 특별한 선택을 했다 그래도 뭐 솔직히 말해서 언론이 잘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를 들자면요. 이런 거예요. 아들을 학교폭력으로 잃은 뒤에 대기업을 뛰쳐나와서 30년 동안 학폭 방지를 위해 힘쓴 푸른나무제단 명예이사장님. 그리고 또 뭐 설악산의 마지막 지게꾼 임기종 씨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맞아요. 사실 이런 분들 얘기는요.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젊은 층이 주로 사용하는 sns에 짤로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어요. 맞습니다. 이런 예능이 있다. 이렇게 소개가 될 정도였는데 사실 애초에 출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는 그래도 평범한 이유들의 이야기를 꽤 귀담아서 들어준 편이었거든요. 근데 아니, 경상군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제 서민 길거리지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조금 언급하셨듯이 처음에 위험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진짜 현장에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인터뷰를 하거나 시도를 했는데 분량이 안 나와. 그러면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든 측면이 있는데 사실 유재석 씨가 있기 때문에 이건 가능한 거거든요. 염씨비고 가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인터뷰 대상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서 스토리를 만들어내니까 아니면 없으면 없는 대로 진솔하게 보여주는 것이 또 하나의 시도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었고요. 특히 그래서 초반에 어린애들이 많이 나왔어요. 길 가다가 유재석 씨 보고 저쪽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유재석 씨가 불러와. 그래서 뭔가를 놀아. 놀면서 거기서 또 감동적인 예의가 나와. 그렇죠. 이런 게 참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어떤 될 만한 그림을 먼저 구성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그것을 구성하는 게 사실 저는 유튜브 콘텐츠 내지는 SNS 콘텐츠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역량을 왜 발휘하지 못하는 엉뚱한 쪽으로 이제 가기 시작을 했는데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잘 알려지지 않는 인물에다가 그 사람의 삶의 스토리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때 오는 반응 이것 때문에 사실 감동이 있는 건데 그렇지만 윤석열 씨는 도대체 너무나 많이 알려졌고 근데 그 많이 알려진 것도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무슨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라고 하는 그런 코드 자체도 파괴시켜버린 거죠. 전 너무 무서운 게 또 아이빌리브 틀릴까 봐 당연히 틀렸죠. 당연히 너무 생각만 해도 벌써 화가 나요. 룸사롱에서 구두에다가 술을 따를 때도 아이빌리브 이런 게 있었다는 거야. 이렇게 포장이 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엮여서 봐주냐고요. 전 너무 화가 나는 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정말 제작진들이 예측을 못한 걸까? 의도한 건 아닐까? 더 화났던 게 뭐냐면 원래 약간의 홍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전혀 없었어. 바로 촬영하고 그날 기사가 빡 나왔었기 때문에 숨기듯이 꼭. 뭔가 스스로도 이거는 뭔가 숨겨야 된다. 욕먹을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불가능력적인 어떤 상황이 있던 걸까? 그러니까 솔직히 홍보라고 하는 게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그걸 시청자들이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어떤 가수가 새로운 음원을 내려고 유퀴즈에 출연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릴리즈 할 때 유퀴즈에서 유튜브나 이런 데 나올 때 밑에 댓글이 악성 댓글이 달려요. 지금 왜 이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홍보를 쓰느냐. 근데 정말 조금 하는 그런 홍보를 가지고도 그런 일이 달리는데. 그런데 이거는 대놓고 홍보잖아. 누가 봐도 정치 선전용. 정치 선전. 잘 말씀 잘하셨는데 진짜 정치 선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완전히 그냥 지지율 바닥을 달리고 온갖 무리수를 둔 데다가 심지어 이게 어디 측면에서 기획이 되는지 생각해 보라고요. 그래서 한동훈이를 법무부 장관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 나온 거야. 너무 역겹잖아. 그래서 범죄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엄청난 그런 반응들을 이런 걸로 마치 엎어버리려고 하는. 분명히 나는 한동훈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알게 됐고 어떻게 친했고 이런 것들을 거기서 얘기하는 순간 진짜 짜증이 나는 거죠. 또 독립투사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거를 생각해보세요. 써주는 작가는 어떻겠고 마음이. 그걸 연출해야 되는 PD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게 공교로운데 PD가 그만뒀다는 소식이 들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실명을 다 얘기해야 되나요? 실명 얘기해도 돼. 네 알겠습니다. 다 공개됐는데. 이미 기사화가 됐으니까요. 네 그래서 김민석 PD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을 KBS에서 했던 PD고 그 후광효과 때문에 TVN으로 이적을 해가지고. 스카우트 됐죠. 네 스카우트 돼서 제작을 또 한 것이 바로 유키즈. 2018년에 야심차게 했고 실제로 성공을 시켰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PD들이 지금 이적하겠다. 특히 박근영 PD도 이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박근영 PD인데 나중에 들어와서 공동연출했던 사람인데 같이 이적한다는 거예요? 뭔가 의미심장한 게 있는 건데. 물론 알려진 게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은. 왜 아베의 어떤 의혹이 있는 게 아닌가 내부 트러블이 있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타이밍적으로 맞는 게요. 전날인 13일에 녹화를 진행하고 하루 만에 이적설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뭔가 타이밍이 좀 아다리가 맞지 않나요? 일단 봐봐. 우리가 이적을 할 때 있잖아요. 크게는 두 가지로 이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돈이죠. 그런데 CJ E&M보다 돈 더 많이 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있을까요? 제일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버리고 이적해? 그다음에 이적할 때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못 만들 때. 그렇죠? 뭔가 제약을 받을 때. 그러니까 이게 좀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원래 김민석 피드나 이런 분들이 KBS를 떠날 때는 좀 자유롭게 모험적이고 시범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문제만 바라보면 안 돼요. 맞아요. 반드시 CJ E&M이 돈을 많이 줬게 이적을 하는 게 아니고 파격적인 시도를 할 때예요. 이때는. 이 사람들이 이적을 할 때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옮긴다는 건 돈 문제 이전에 뭔가 자유롭게 창작을 하지 못하는 환경이 도래할 거라는 위험이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벌어지니까. 그렇죠. 이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잠정적으로 추정을 해보는 거죠. 보세요. 김민석 피디가 처음에 기획안을 써서 KBS에 올렸을 때 어땠을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무조건 까였어요. 아무리 유재석과 조세훈을 끼고 간다 그래도 길거리로 낚시의자 두 개 들고 가. 그래가지고 사람들 아무나 만나가지고 퀴즈 한번 풀어보실래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그 사람한테 퀴즈를 내서 맞추면 100만 원. 못 맞추면 그냥 처음만 빠이빠이 했거든요. 그건 또 얼마나 황당해 사실은. 불만이 가득할 수가 있어요. 출연하는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모험적인 걸 OK할 수 있는 데는 KBS는 불가능한 곳이에요. 그렇죠. 변수가 많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곳. 그나마 자유로운 CJ E&M으로 가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줬다 얼마 받고 이적했다 이거는 부차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그런 프로그램으로 TVN의 어떤 DNA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TVN에서 가장 사랑받는 대표 예능이 유키조노블록입니다. 시청률 최고가 한 7%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왜 이 프로그램이 TVN의 DNA냐. 그 자유로움. 그리고 그 도전. 그리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시청자 중심에 섭외를 하는 거예요. 시청자들이 봐서 감동하고 공감이 있을 법한 그런 출연자가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삶과의 괴리감이 없는 분들이 대체로 나왔어요. 처음에 BTS가 유키즈 출연한다고 해도 아미들은 되게 좋아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너무 이제 연예인이 나온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기 어디예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롤린. 브레이브걸스. 브레이브걸스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너무 핫하게 떠서 그때 출연을 했지만 진짜 유키즈가 나올 수 있게 됐다니 너희들 너무 잘 됐다 이러면서 찬사가 쏟아졌어요. 왜 그러겠어요. 공감. 맞아요. 그런데 이 공감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을 이 피디들이 용납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압박이나 더 나아가서 협박 같은 것이 감지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 솔직히 CJ E&M을 보면 흑역사가 있어요.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회장이 직접 이 회사를 관장해요. 그룹 부회장이. 그러면 이 회사를 솔직히 웬만한 권력들은 터치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전에 SNL. 지금 이제 쿠팡 플레이로 넘어가서 하고 있는 세련된 라이브. 이것 때문에 이민경 부회장이 국내에 들어오질 못했어요. 박근혜가 일을 갈았기 때문에. 압박을 받았구나. 우리 다들 알지만 여의도 텔레톱이라고 하는 코너를 하면서. 너무 재밌었다. 뽀가 박근혜를 상징한다고 하는 얘기가 돌면서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결국 그 프로그램은 사라지고. 이민경 부회장은 해외를 떠돌고.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CJ E&M이 제작하는 영화들이 심지어 막 기금 펀드에서 정부 펀드에서 날아가고. 이런 일들을 이제는요.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검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전에 박근혜는 검찰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어. 그렇죠. 우병호 정도가 뭘 이렇게 끄지끄지 했던 건데. 지금은 검찰에서 그냥 대놓고 그냥 세모 조사로 들어온다. CJ E&M이 간대낼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그냥 압박이 아니라 거의 협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검찰 공화국이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더 큰 압박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까지. 도대체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나. 그게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좋은 프로그램들을 망치는데 재미를 들린 거예요. 너무 세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팬분들이 유재석 절대 지켜 얘기한다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프로그램들을 사랑하는 시청자와 팬들을 정말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생각하세요. BTS 보고 공연하라고? 이건 BTS 망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잖아. 또 취임식일 와서 하라고. 진짜 격공. 다만 팬들이 엄청나게 분노해가지고 간신히 막아낸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그리고 사실 집사부일체에 출연한 적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프로그램을 망친 거고. 왜냐하면 집사부일체의 원래 포맷은요. 각 분야에서 존경할 만한 정말 평생에 소신 있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사부님. 사부님으로 모시고 좋은 말씀 듣고. 그래서 예능적이지만 교훈적인 내용까지 하면서 수준하게 마무리되는 건데 여기에 왜 윤씨가 출연해가지고 시청률 다 갉아먹었거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잘되는데 가가지고 한번 출연시키는 거. 그런데 벌거벗은 임금님 모양이죠. 아마 자기들은 거기 출연해가지고 이미지가 굉장히 적어졌다고 생각할 거야. 그런데 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지네들 내부에서의 평가는 이 sbs 집사부일체가 자기네들 지지율을 최소한 5% 이상 올려줬다고 평가를 했대요. 여기서 계란말이 각세우는 장면 나왔잖아요. 그 장면을 가지고 짤로 엄청나게 뿌리고 얘네들 댓글 조작단들 있잖아요. 계란말이 계란말이 계란말이. 특히 여성 조작단들. 나중에 뮌파들. 얘네들이 소드 이런 데 가서 내내 했던 게 계란말이 하나 각잡는 남편이 좋니. 가서 딴 여자랑 바람피는 남편이 좋니. 이러면서 이재명 후보를 갖다 깎아내리고. 게다가 그때 당시에 보세요. 제일 먼저 경상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사방에서 뭐야 이거. 경상군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이재명이 잡히고. 그 다음에 이낙연까지 잡았어. 웃기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거 다른 사람들은 못하겠던 거야. 그리고 이 경상군은 설날 밥상에 딱 올리게 했었어. 경상군을 위한 세팅이었잖아. 그리고 질문들 기억나세요? 이재명 후보한테는 대놓고 온갖 험한 뜬 소문에 대한 질문들 다 했는데 경상군은 밥 만드는 장면이 거의 전체 중에 4분의 1이었어. 지금도 밥 드시러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때부터 낌새가 보였네. 그러면서 와 잘하시네요. 이거 한두 번 다뤄면서 솜씨가 아니네. 이러고 빨고 앉았다니까? 그 내놓으라는 MC들이? 그 찬양 방송은 정말 절대 보고 싶지 않네요. 집사불치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유재석한테도 시키겠다니까. 유재석은 예능계의 BTS인데 실제로. 그러니까 BTS를 찝쩍거리도 안 되니까 예능계의 BTS인 유재석을 갖고 자기 따까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절대 건들어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팬들이 밀란이 일어납니다. 유재석, BTS, 김연아, 박지성 이런 분들 절대 손도 대면 안 되는 분들인데 정말 막 건드네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게 정치입니까? 정치인은 정치를 해야지 조작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미지 조작이에요. 정치라는 게 뭡니까? 지금 인수위에서 잘 준비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인수위의 거대 담론을 얘기하고 지금은 역대 최초로 인수위 차원에서 정부의 거대 담론을 못 내놓고 있어요. 그나마 거대 담론 비슷하게 내놓은 게 만나이로 따지는 대한민국. 이전부터 계속 논의가 있던 거 주워 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반대예요. 두 살 어려지는 거 반대예요. 어쨌든 이런 거 예를 들어 소득주도성장 하다못해 아무런 내용이 없었지만 창조경제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대놓고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게다가 당선자 친구 40년 지기 친구를 보건복지부 장관 올려. 이런 인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박살 났죠. 코드 정치. 코드 정치 정도에서 끝났겠어. 자격 없는 자를 갖다가 올려서 끼리끼리끼리. 너무 화가 나는 게 문재인 정부가 할 때는 코드 정치라고 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하려고 하니까. 능력 중심의 인선에. 내가 제일 잘 아는 사람들. 글로벌 스탠다드래. 이건 정치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정책과 인선으로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되는데 그런 평가가 자신 없거나 혹은 이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예능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작태는 독재자 정권 갖고 있었던 그런 독재자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괴베스가 하던 짓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아니 그리고 대통령이라면 자신들에게 좀 비판적인 매체를 만나서 뭔가 해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그렇게 자신의 이미지를 바꿔나가야지. 그냥 자기 찬양하고 우호적인 예능만 나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한다면서 오지 말아야 될 매체들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그 매체들 인수위는 언급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미디어오늘, 뉴스타파, 서울의 소리 그리고 뉴스버스 이런 데예요. 뉴스버스는 성향이 우위쪽이지만 우쪽이지만 여기 들어갔잖아요. 내세 공통점은 무조건 비판기사 썼다는 거야. 그거 외에는 없어요. 자기들 건들기만 하면 다 못 들어오겠네. 왜? 소통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능으로 소통하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예능이 소통이 가능합니까? 사실은 소통의 방식도 문제지만은 지금 타이밍이 인수위가 정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이런 것들을 잘 받아가지고 걱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바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예능이 나올 게 아니고 다른 뉴스 심침전 프로그램이 나와서 국민들의 민의를 수렴한다든지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예능이 나와서 왜 지금 웃고 떠들 그런 타이밍인가요? 예능은 일방적이에요. 여기에 쌍방송 소통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더군다나 편집이 되는 거예요. 편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건 내보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뉴스, 기자회견, 토론 이런 거는 편집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모르고 옆에서 조언을 하십니까? 아니, 조언한 사람이 그러라고 했겠지. 편집이 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네. 진짜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바라는 내용들을 듣기 위해서 거래에 나와서 들어보는 어떤 여롱의 수렴의 창? 이런 걸 사실 차례를 했다 그러면 좋고요. 특히 숟가락 얻는 행태를 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기존의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에 얼굴을 비춰가지고 뭔가 자기를 좋게 포장을 한다거나 전달을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숟가락 얻는 것밖에 안 되고 그 숟가락 얻는 대상을 죽이거나 그 프로그램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바라는 바 이런 것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거는 BTS를 취임식에 불러서 공연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다 궁정동 안가로 내가 좋아하는 가수 불러다가 술 따르게 이거랑 똑같은 발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특히 전두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득을 받죠. 자기 이미지를 포장하는데. 그런데 이런 건 정치인이라면 오히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고 민주주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런 작태들을 언론들이 나서서 분쇄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개딸들의 뒤에서 스트레이트 기사 정도 쓰는 걸로 끝내버리고 있으니 이게 지금 누가 해야 될 일을 누가 하고 있는지 너무나 개탄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다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시청자들하고 아미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분들을 아마 제대로 겪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저녁에 특별 방송이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김성수TV가 15만 돌파 기념으로 주도했던 블루웨이브 프로젝트. 이 크라우드 펀딩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9시부터 12시까지 밤에 특집 방송하니까요. 여기에 블루웨이브 친구들 다 나오고요. 그리고 신곡 다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곡을 만들었는지 다 공개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저희가 좀 짜증나는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 그래도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하려면 성수마트를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정치시사 문화평론 채널 김성수TV 성수대로의 이제부터 성수마트가 함께합니다. 성수마트는 성수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과 상생하기 위해서 만든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성수마트에서 쇼핑하시면 그 판매 수익금은 김성수TV 성수대로 운영비로 돌아옵니다. 제품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성수마트에 오셔서 신선한 제철식품부터 간편식, 건강식품, 생활용품, 또 필수 가전까지 천여 개의 상품 둘러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빵준서 제품 유명하잖아요. 이제 빵준서 제품도 성수마트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광고하는 특정 제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쇼핑이 후원이 되는 곳, 바로 성수마트입니다. ssmart.co.kr 회원 가입하시고요. 구매하시면 무조건 무료배송입니다. 천 원짜리 하나를 사셔도 무료배송입니다. 주소창에 ssmart.co.kr 바로가기 링크는 채팅창과 자세히 보기에도 있습니다. 왜 광고가 끝까지 박수를 쳐주시는 거죠? 아니, 광고가 너무 딱 떨어져요. 감사합니다. 성수마트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개딜들의 분노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которой handing고습니다. manifold 1971 감사합니다.